1, 2, 3 나마세, 인도라이브 라이브 구매용품들을 샀답니다 마음에 너무 쏙 들었는데 락수미 신상 손부분이 부서져서 다른것으로 구매하기로 했어요 옆에 폭축도 판매하고 있어서 몇개 사보기로 했답니다 올라오는 계단부터 디아로 불을 밝혀두었어요 현관과 문앞은 버려진 나뭇가지로 틀을 만들어서 전구를 달아두었답니다 그리고 푸자를 위해 신상들을 모셔두었어요 그리고 푸자를 위해 신상들을 모셔두었어요 기도하는 아제이 씨 저희는 가네시 신에게 올리는 기도를 했어요 신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가정 내에 안전과 건강을 기원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아제이 씨가 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해요 아까 구매한 폭축을 터뜨려 보려고 해요 아까 구매한 폭축을 터뜨려 보려고 해요 아까 구매한 폭축을 터뜨려 보려고 해요 신나서 춤을 추며 즐거워했는데 화력이 너무 세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무섭더라고요 다른 폭축도 터뜨려 봤어요 멀리까지 퍼져서 급하게 뒤로 물러났는데 너무 짧았어요 이제 진짜 밖으로 나가 보려고 해요 두칸바야께서 저희를 파티에 초대해 주셨거든요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다녀왔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침부터 들려오던 엄청난 폭발음의 정체를 알게 되었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더 잊고 싶었지만 아침부터 허리가 아파서 일찍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없는 디왈리를 제대로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피아, 나이크, 소스크리프 카레 그리고 알라드, 뱅티콘다 바이 철로 바이 철로 바 highlight 시작 최대한 설치 감사합니다.